90년대 신세대들의 필수 아이템, 삐삐. 암호를 맞춘다. 이거 진짜 쉽지 않네. 진짜 많이 나왔는데. 보여 드릴 삐삐의 숫자를 보시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더였죠? 90년대. 90년대. 자, 나갑니다. 이게 과연? 오, 마이 갓. 000100. 뭔가 가운데 있는 느낌인데? 000100.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래! 넌 내 맘속에 1등. 비슷해요. 넌 내 맘속에 1등이다. 아니에요. 이게 뭔데? 나 오늘 집에 가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상하 씨가 보냈어요. 이상하 씨가? 옛날에, 옛날에. 이상하 씨가! 빨리 와! 집에 빨리 와! 그래, 빨리 와. 그러면 빨리 빨리지, 빨리 빨리. 그러니까 이상하 씨가 누구가, 아무튼 누군가 보냈어, 친구가. 거꾸로 봐도 똑같고. 1위, 영들 사이에 딱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 아닙니다. 뭐지?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 나는 지금 이렇다. 나는 이렇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 강은아. 네. 강은아. 네. 강은아. 뭐 답답하다? 뭐 답답하다? 난... 제가 지금 답답해.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하다? 아니에요. 힘들다. 그렇지. 왜, 왜, 왜 힘들어? 왜? 지금 부담스러워서.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이게 뭔가 표시라는 거야. 암호예요, 암호. 이게 뭘 표시했는데요? 0이 쫙 있는데 사이에 1이 하나만 딱 있네. 알고 있는 걸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왜 왜 살렸어? 영사이에 1이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왜 왜 살렸어? 영사이에 1이 있는 거 나도 안다고요. 밤 늦게 이걸 보내왔어, 누구. 밤 늦게? 아, 이래서 나한테 보냈구나. 강남! 프란! 강남! 프란! 강남 빨랐어요. 강남 빨랐어. 아, 잠이 안 와요. 아니에요. 지금 볼래? 아니에요. 그래! 그래!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아, 비슷해. 비슷해. 보고 싶어 아니에요. 강남아! 그러니까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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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삼 빨랐어. 정삼 빨랐어. 왜? 왜? 혼자 있잖아. 야, 다 여기고 나 혼자 1이야. 혼자 있고 외롭다. 주위가 다 똑같은데 나만 다... 그걸 어떻게 맞혀? 강남 씨, 맞혔는데 이해 못 해요? 그냥 들어가실래요? 이거는 운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